자 중학교 3학년 영어 동학기임 6과 교과서 뒤에 내용 설명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건데 After you read는 오른쪽에 답 나와있지 그리고 이건 뭐 본문이랑 거의 똑같은데 숫자만 얍삽하게 바꿔놓은 거야 그 알렉스가 5살짜리만큼 똑똑하다 이건데 7보로 바꾸고 이거 니네가 확인하면 되고 넘어갈게 알렉스가 한 말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알렉스는 피곤했다 실증났다 가고 싶어 3장으로 알렉스가 그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에 보여서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 이거였고 알렉스에게 질문되었다 얼마나 많은 빨간 블록들 몇 개 이거니까 당연히 숫자 나오는 거고 알렉스는 그 자신을 보았다 거울 속에 있는 처음으로 왔을 때 저거 뭐야 대시 가르치는 것은 알렉스인데 자기를 보고 뭔지 모르고 자 그 다음 형용사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이제 부사가 돼 correct correctly variously slowly suddenly finally differently 이렇게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명사 다음에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의 똑같은 거 fast 같은 거 그지? fast처럼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의 똑같은 게 있고 그런가 하면 명사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이건 뭐야 형용사지 예를 들어서 friend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우정적인 친절한 love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사랑스러운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명사 다음에 ly는 뭐라고 어 형용사다 friendly lovely 다 형용사다 근데 형용사 다음에 ly 들어가면 이거 부사다 대체 다음 너 수학수제 끝냈니 yes i finally finished it 어 난 마침내 그것을 끝냈어 대체 오래 걸렸니 어 근데 나는 확신하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어 내가 답했는지를 모든 질문들을 correctly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단어 표현인데 이거 그냥 뭐 암기하면 되는 거고 밑에 거 문맥 보면은 나는 실증 나서 티비 보는 게 그래서 다른 거 보자 이거겠고 버스는 간다 앞뒤로 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 왕복한 거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양복하는 거지 왕복 나는 창을 깨지 않았어 고의로 그것은 실수였어 그러니까 언 퍼포리스 된 거고 또 갑니다 여기 되게 쉬운데 실수만 안하게 하면 점검 한번 해봐 점검 해본다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뭐로 바꾼다고 툴을 갖다가 주어 끝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to eat 주어가 I니까 당연히 I should eat what to 뭐로 바뀐다고 I should 그 다음에 to find 이것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뭐를 어디서 찾는지를 찾는 게 누가 찾는 거야 너가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I should tell me when to start 나한테 말해줘 뭐를 언제 시작할지를 네가 시작하면 when you should start 내가 시작하면 when I should start 그렇지? 자 그러니까 네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말해줘 이거보다는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말해줘 이게 맞겠지 그러니까 when I should I don't know when to stop when I should stop 그렇지? 이렇게 되구나 자 이제 as one급 as 동등 비교급 할 때 쓰이는 건데 as one급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다 원급이라 하면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지 그러니까 스마트가 원급 똑똑한 스마트 털 더 똑똑한 이거 비교급 스마티스트 가장 똑똑한 최상급 그러니까 as one급 as 원급만 쓴다 첫번째 as는 해석 없고 두번째 as는 뭐뭣처럼 뭐뭣만큼 자 하마들은 달릴 수 있다 빠르게 as 40km 40km만큼 an hour 한 시간에 즉 시속 40km로 켈리... 누가 키가 큰 거야 이거? 케이트와 메리는 키가 같은 거지 Kate is as tall as Mary 옆에 나와있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 거지 짐하고 팀하고 전하고 팀 can run as fast 팀은 빨리 달릴 수 있다 as 팀 팀 만큼 빨간색 가방은 노란색 가방만큼 크다 빨간색 가방은 크다 the red bag is big red bag is big 빨간 가방은 크다인데 뭐만큼 as the yellow bag 백 중복되니까 원으로 바꾼 거고 as the yellow one 노란 가방만큼 as 원급 as 이렇게 외우라고 다음에 본문 내용 요약한 건데 연구 목표는 알아내는 거 연구 퀘스천은 알렉스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알렉스가 숫자를 셀 수 있는가 이게 두 가지 목표였는데 실험들 나오고 결과 나오고 일곱 개 색깔 구분할 수 있다 그러고 계산할 수 있다 뭐까지 up to six objects 여섯 개 물건까지 계산할 수 있대 여긴 뭐 필요 없고 여기도 안나오고 여기도 안나올거야 which you think is taller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ch가 think 다음에 있던 건데 어느 것이 더 클까 do you think which is taller인데 네 아니오 대답 못하는 거니까 which 맨 앞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까 아니면 크라이슬러 빌딩일까 I'm not sure 확실히 모르겠어 근데 난 생각해 그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니가 맞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더 커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높이 얘기하는 거지 재밌는 책을 읽었어 동물들에 대해서 과학 리포터를 위해 내가 쓰고 있는 death 관계대명사 목적격 상태이고 animals? 동물들? 뭐라고 말해서 쓰여 있는데 어느 동물들이 니가 생각하기 더 빠를까 똑같아 마찬가지로 which animals?가 아 앞에 있는 거지 이게 원래 없던 거지 which animals are faster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를까 do you think? 니가 생각하게 이건데 do you think 때문에 which animals?가 앞으로 나온 거다 대체 나 생각해 크로코다이스드 악어가 더 빠르다고 악어하고 하마하고 틀렸어 당연히 하마가 빠르지 하마가 더 빨라 정말? 그거 정말 재밌다 얘가 무식한 거야 So what was the title? 그러면 제목이 뭐니 뭐해 그 책에 어떤 책? you read 니가 읽은 이랑 똑같은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돼 있는데 쓰기 귀찮아서 안 썼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게 할게 자 It's fast animals 그것은 제목이 거야 fast animals I bought it 난 그것을 샀어 언제? 지난주에 책가게에서 앞에 뭐 책 나왔던 거 있는데 그거는 도서관에서 빌린 거지 근데 얘는 산 거야 나는 좋아해 뭐를 읽는 거를 동물들에 대해서 Can I borrow 내가 살 수 있니? 빌릴 수 있니? 너의 책을 1차지 않는 거 동물원에 가자고 제안한 거 없지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한 거는 빌려달라고 한 거지 책 빌려주기 빌려 빌리다가 벌어오고 빌려주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빌리는 거지 남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거지 빌려주다는 랜드다 렌트카 생각하면 그거 스펙 다른데 렌트카 생각하고요 랜드 빌려주다 다음에 어우 코끼리 넘어갑니다 I'm sorry 미안해 근데 I didn't do it 나 것을 하지 않았어 on purpose 고의로 그것은 실수였어 여기 되게 중요한데 교과서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거 다 풀어 어디 내가 답 이따 물어볼 테니까 다 풀어라 이것도 다 물어본다 어쨌든 이거는 분노와 지루함과 같은 이게 뭐야 이게 감정이지 1번에서 4번까지 중에서 당연히 1번만 답될 수밖에 없지 왜? 감정이라는 표현 단어가 1번밖에 없으니까 대체 그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얘는 해석만 나는 주제를 찾아야 돼 내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위한 Why don't you ride? 쓰는 게 어떠니? 스마트 애니멀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동물들이 네가 생각하기에 더 똑똑하니? 개니 돼지니 앞에 나온 거구나 넘어갈게 이것도 넘어갑니다 얘 앞에 나온 건데 넘어가게 이것도 넘어가고 얘 중요하니까 해라 얘도 중요하고 얘 본문 내용 일치하는 거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해봐 A번은 아닌 거 같고 B번은 맞는 거 같고 변경시키다 단지 단어를 반복한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거고 41세 죽었냐? 이건 모르겠다 그가 방식을 바꿨다 우리가 새 둔에 대해서 생각하는 맞지? B, E가 답이지 그 다음에 본문과 사는 4가지 정보 이거 찾아라 내가 이게 얍삽한 문제 될 수도 있다 아메리칸 그레이 페르시 아니라 애프리칸 그레이 페르시였고 어 그가 몇 달 됐을 때 그녀가 사온 거고 몇 살 됐을 때가 아니라 여기 내용 확인해라 빨간색 여기도 나오고 까만색도 나오니까요 확인해 이것도 확인해라 자, 문법 I don't know what to choose 이거겠지? What to eat 해야 되고 What to eat What to eat 이니까 뭐로 바꿔? 다시 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떻게 한다고? 툴을 갖다가 주어 슈로 바꾼다 근데 참고로 Why to는 없어 누가 Who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잠깐만 육하원식인데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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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뭐가 빠졌지? 잠깐만 어디서가 빠졌네 where where 이랑 그 다음에 which 이게 나오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y만 뒤에 투부정사 못 나와 where to, how to, what to, when to, who to, which to, what to 이거 있는데 y2는 없어 무조건 틀려 알았지? y2라는 거 없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올 때 to를 갖다가 뭐로 바꾼다? 주어 should로 바꾼다 주어 당연히 주어 i니까 i should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지? i should 이것도 마찬가지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 갈지 모르는 거지 where i should go i don't know 언제 갈지 이거겠지 이거 운동하는 거 뭐야 i don't know when to exercise when to exercise when i should exercise i don't know how to swim 이거겠지? how i should swim 이렇게 바꿀 수 있다 to를 갖다가 i should로 그리고 how, why, to는 없다 다음에 다음번 문법은 as1급 as team은 is as fast as 하준 정답 없지 this cell phone is as expensive as a computer 이거겠지 이 핸드폰은 비싸다 뭐만큼? 컴퓨터만큼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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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얘기했듯이 to 뭐로 바꾼다고? to what i should wear 이렇게 바꾸지 그 다음에 이것도 i don't know what to eat 이건데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이것도 can can you tell me how to how to get to the library can you tell me how to how to ge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어떻게 할지 얘기해줄 수 있니? 답이 여기 있다 교과서 뒤에 있는데 이거 빨간색 옆에다가 벗겨달라면 벗겨놔 여기다가 벗기지 말고 여기다가 왜 빨간색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이건데 툴을 갖다 물어바꾼다 to or should 당연히 내가 가는 거니까 how i should 너가 가는 거면 you should 대체 do you know where to visit 이것도 툴을 갖다 물어바꾼다 너 아니 어디 방문할지 먼저 그러니까 너가 방문하는 거면 where you should 우리가 방문하는 거면 where we should 뭐 이런 거야 그 다음 그 여자아이는 먹을 수 있다 먹방 찍네 2번 이거 같아 먹을 수 있다 많이 누구만큼 남자만큼 이거겠지 as much as the man 먹을 수 있다 as much 많이 누구만큼 남자만큼 1번은 그 여자아이는 점프할 수 있다 어떻게 높이 남자의 만큼 as a high as the boy hi 다음에 ly 들어가면 안 된다 the boy is smart 똑똑하다 누구 만큼 여자의 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났다 어 또 질문 있으면 요거 시험 오늘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내일 수학 끝나고 이거 시험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요거 고생이다